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이라 추래굽기 20장 6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이라 추래굽기 20장 6절 말씀 아맨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오래오래 복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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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